내용 얘기해 볼게요 내가 조금 내용을 살짝 그 정했어요 목표는 말하기 말 잘하기 노이 말 잘하기고 1분 말하기 하고 3분 대화하는 것도 한번 트라이 해봐요 시도 그 다음에 사진 듣기 그 다음에 파닉스 발음 발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법도 조금 공부해요 그 다음에 주제어 단어 20개 간단한 대화 네 그러면 공부해봐요 파닉스 발음 아 지금 요거는 나중에 메이도 이렇게 이렇게 메이 03 땅 바 나이 진 이렇게 표시해서 밑에다 공부하고 싶은 내용 올리면 돼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엠도 데에 비해 비해 영 그러면 같이 둥냐고ys dre 4 Marshall with a hiphop 네 아었 Zukunft 새로운 uso 소리 예 저는 내일 새로운 회사 회사의 다음에 있다 다음ijo 그래요? 어느 회사 가요? 그래서 내일 잠을 해요. 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시간 안되면 시간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 안되면 홍고지안 혹 안 되면 뭐 퇴근 후 해도 돼요. 아 네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부 시간 정 안되면 할 수 없고 자 목분 대화 중에 이거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해도 되고 추천하고 싶은 책 추천하고 싶은 노래 1분 목분 대화 추천은 뭐냐면 리커만딩 네 추천하다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이라고 해주세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노래 책 할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책. 목분. 책. 자 먼저 얘기할게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생택지 베리가 쓴 책입니다. 어린 왕자는 읽기 쉽고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왕자를 읽으면 좋은 이유는 나중에 그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언어를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린 왕자를 읽었는데 어린 왕자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할께요. 자 bao nhiêu 번째? 네, khoảng tầm 4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매일 얘기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 노래는怎樣 ii 10%. 책 소개하는 것은 맞죠? 책! 택싹 맞아요? 네, 체크 어려워요 자, 이거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국어로 먼저 해볼게요 나중에 티잉댓 하고요 음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메이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택한 택한 아니, 노이탱한 한국어로 얘기하세요 어떤 베테랑 음식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버 버는 유명한 음식 하나 중입니다 네 외국어는 베트남 베트남 가면 버곳 한번 먹을래요 네네 쌀국수는 어디가 유명해요? 쌀국수 잘하는 곳 있어요? 쌀국수 버 네, 쌀국수는 버 에요 쌀국수 어디가 유명해요? 어느 도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망리네 쌀국수 잘하는 식당 있어요? 하노이 쌀국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자주 가는 식당 뭐예요? 자주 가는 식당 식당 아, 식당 버 버 버 아, 버 하노이에 자주 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 말고는 다른 음식 어떤 거 좋아해요? 다른 음식? 네, 다른 음식 네, 다른 음식 뭐 안 돼서 뭐 안 돼서 뭐 안 돼서 또 이 안 돼서 저는 생선도 좋아 아주 좋아해요 아, 생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다음에 할 때는 TNGES로 해봐요 아, 이건 내가 안 했어 조사 아, 이거 내가 그 차치피티에서 자료 조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아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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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읽어보세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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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보이띠 날씨 그 다음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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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발음 아냐 네 나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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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아 아 공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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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라 엉 네 뭐 공짜이 뭐 공짜이고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온라이 도이틸 짭 떡 맞아요 온라이 네 도이틸 잡 이거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음잣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번째 문장 저 나무 아래에 앙 자서 시워요 니 고이 요이 오 요이 카이 고이 네 고이 뭐요 고이 쯉 If I move 예 네 네 ую 안다 네 놀이 안다 네 오케이 독지는 안전은 뭐 안전 창 제가 조용 오늘은 내일을 바꿔야겠어요. 내일은 바꿔야겠어요. 뭐라고 해요? 내일은 그 남자는 정말 잘생겼어요. 내일은 뭐라고 해요? 내일은 그 남자는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네네. 날씨, 노래, 나무, 내일, 남자. 내일은 아는 거 같은데. 내일 뭐예요? 내일은 내 마이. 내일, 이제 하다. 내일. 내일, 내일. 내 마이. 오늘 안 Kunden 부분은 수많네. уть 안됩게 밟 beverage. 내일은 하루에 대해서iouscover 수 Sicherheit. 난 옹 내가 티엔벨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날씨 정말 좋아요 맞아요? 도이자틱 마이 핫라이 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나무 아래에 앉아서 니 노이 쉬어요 맞아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어요 네네네 오늘 나는 손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꿀 거예요 오케이 응호이라는 남자는 도톡투자 탭자이 그 남자는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탭자이 네네 이번에는 티엔벨 발음인데 그 발음이에요 그 이거 읽어줄래요? 아니요 아니요 탁 이거 손님 네 거의 다오 거의 다오 시작 기후 시작하기 시작하기 기후 시작하기 시작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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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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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광산 광물 자원 맞아요? 광산 광산 이거 한국에도 광산 있어요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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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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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된 유 조 닷 각된 유 조 닷 그 문장은 이상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정말로 날씨가 이거 이거는 세트이프티가 실수한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완전히 이상해요 도이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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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 뭐 알겠 네 이거 깍댄 누 조이다 이상해요 네 없습니다 네 오케이 얘는 뭐예요 그러면 포이다우 라 뉴 땅콩 포이다우 시작하다 시작이다 시작 성공 시작이 성공의 반이다 네 이 이 이 시작 시작 성공의 몽 몽 여기 빠졌네요 지금 여기에 라 몽 반 빠졌어요 반 반 오케이 오케이 뉴허가 반이에요 뉴허가 반이에요 뉴허가 뉴허가 반 네 오케이 성공반이다 오케이 음 기 허오오다이 오다이 까맛 메 바오무아동 여기 날씨가 맞 맞 메 도우레는 무아동 맞 메 약간 쌀쌀해요 맞 메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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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황산 황산 라 다이 응원 구이자 구아 모이 꼭지압 모든 나라 모이 꼭지압 모든 나라에서 위지압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 좋은 재산이에요 황 아니요 각 손님 포이다우 시작 디하우 광물자원 이거 TNBS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공간이 하지 않습니다 홍고질라 홍탄 홍고질라 홍태 손님이 비를 맞는 것처럼 읍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각 라 누 모아 이상하죠 이거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상해요 이거는 시작이 반 홍다오 호이다오 라 누워 딴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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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작은 반 성공입니다 딴콕 이거 이상해요 여기도 여기 기운은 겨울에 꽤 시원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광물자원은 각국의 중요하 귀중한 자산입니다 광산 광산 라 뷔히 또 모이국자 다행윤 귀자 공부자 네 네 네 문법이에요 문법 능 능대요 알아요 들어 봤어요? 한국어 태행한 문법 원파 뭐뭐 하는데요 나는 공부하는데요 나는 쉬는데요 하고 뭐뭐 하자마자 공부하자마자 응 네 네 네 네 네 이거 문법이에요 한번 볼게요 문장 있어요 요즘 날씨는 좀 춥네요 이해해요? 보태휴?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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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춥네요 네 네 그 영화는 정말 감동적인데요 아까 데요 있잖아요 빔 정말 감동적인데요 데요 잣 보 감짠 이따가 TNB 나오니까 한번 봐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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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람백 모이 홍백 모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는 잘는데요 네 여기는 조용한 곳인데요 다일라 네 네 네 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네 계획 계획 중탁호 계획 계획 도이 도이 당 계획 모이 나 도랑 계획 네 네 이거 태행백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네 요즘 날씨가 거의 추운 거 같아요 추운데요 모이 모이 도 특수 감동 감동 영화가 정말 감동 적인데요 그 영화 그 영화는 정말 딱 속 감동 적이에요 도이당 팀겜 공백 모이 나는 새 직장을 팀겜 찾고 있는데요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노이 다이라 모 노이 엔틴 요즘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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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 조용한 것 입니다 아 여기 여기 노이 다이라 노이 엔틴 조용한 장소에요 엔틴 엔틴 조용한이에요 조용한 네 네 도이당 랍 계획 모이 나는 새 계획을 만드는 데요 랍 당랍 네 자마자 이거 이거 해요 집에 도착 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했어요 탱글 랍 랍 오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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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자마자 바로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나갔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나갔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강한 바람이 들어왔다. 꼬이. 못 꼬이. 네. 음식을 먹자마자 배가 불렀어요 음식 배불러요? 노 아니에요? 배가 불렀어요 토이 가 농 토이 앙뚱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휴식을 취했다 토이 다 닝 오이 해결하다 문제 한번 팀에 봐요 토이 가 뱉어 토이 가 뱉어 싸우 뱉어 싸우 하자마자 후에 후에 집에 도착한 후에 토이 고이 뱉어 전화했어요 고이 뱉어 싸우를 썼네요 하자마자 한 후에 한국 팀으로도 후에 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자마자 대신에 후에 고이 뱉어 이거 뭐예요? 계약이 끝나고 그 후에 그는 그 후에 자마자 그는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내가 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먹자마자 제가 불렀어요. 그 문제를 제가 풀자마자 쉬고 싶었어요? 쉬어요. 쉬고 싶은 생각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해서 쉬어요. 아세안에 관한 단어 내가 찾아봤어요. 리앤민 아세안 뭐라고 해요? 리앤민 아세안. 이거 번역했나?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확인해봐요. 동남아 각 나라들의 협회 모임? 혹딱 아세안. 아세안에 뭐예요? 혹딱 뭐예요? 혹딱 몰라요. 후북 아세안. 아세안 지역. 홍동 아세안. 아세안 공동체 모임. 아세안 플러스 3. 이건 저거 아니에요? 태평양 국가? 호주, 한국, 미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리저널 포럼. 아세안 지역회의. FTA 알아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아세안 서밋 아세안 정상회담. 시크리티 리어트 아세안 사무총장. 아세안 외인은 모르겠어요. 아세안 차퍼? 또 어렵네. 아세안 선원. TNBET로 안 바꿔놨어. 인테그레이션 대표. 협력. 회원 국가. 멤버 회원. 스테이트 국가. 국제학. 호라인 아그리먼트 온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기초 협정. 정치 안보 협의. 어렵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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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장 한번 봐요. 네. 이것도 긴데. 콜롱. 읽어주세요. TNBET. 아세안 나동바이 조관총. 정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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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네. 돼식 ASEAN 1677으로 글로벌 ToNB từ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1967년에 털립한 아세안 연합 협회 각 국가 동남아 협회 각 국가 동남아 동남아의 협회와 동남아는 단 خo 협회 각 국가 동남아 한국 아세안 감기 특퇴 대호 빈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4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다른 국가의 아세안을 통해 아세안의 아세안은 여러 년에 관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아세안은 여러 년에 관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세안 폴리티콜 세클리티 커뮤니티 nhằm 당금 à bình, 온딛, 안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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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세안 폴리티콜 세클리티 커뮤니티 남탄 공화 빈 다 오진, 바 안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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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오케이. 이거 한국어예요. 아세안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협회, 아세안 협력, 아세안 지역, 아세안 지역 공동체,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사무처, 아세안 방식, 아세안 외의가 방식이네요. 아세안 헌장, 아세안 차터, 아세안 선언, 아세안 통합, 아세안 협력, 아세안 회원국, 서비스 프레임워크 협정, 정치, 안보 공동체. 이거 2분 남았는데 내가 빨리 읽을게요. 그냥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및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세안 연합은 1967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협회는 지역 내에서 다자간 정치 및 경제 연합체입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지역 내 평화,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에는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포럼은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아세안 자유무역 지역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아세안의 정상회의는 지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한 매년 열리는 주요 행사입니다.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는 지역 내 평화 안정 및 공동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세안에 관한 대화예요. 그냥 얘기, 이건 영어고 한국어, 태행되어 있어요. 아세안 1분남아서 별론데 네네 네네 이거 1분남아서 이건 다음에 해요. 이거 나중에 알려줘요 수업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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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걸슨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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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첫 день 우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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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